구독과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까지 얻는 사이의 간식 와 진짜 좋긴 좋다 이거 야 근데 이게 권총은 너무 좋은데 저 너무 맛있겠다, 이거 완전 표적이다 내 오토바이 너무 빨라가지고 와 쟤 완전 몸 다 드러내놓고 저 괜찮냐 너 운전을 잘해야돼 와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이거 사기야 이거 핵이야 핵 어? 세웠어 라이딩 하려고 하지만 총알을 빼기 만들고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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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꽝 박아 꽝 박아 아하하하하 아 그렇게 막을 생각으로 못 샀는데 괜찮냐 너? 망한 거 같아 애싸님 어떡하지 와 얘 죽었어? 왜 죽었어? 차에 쉬었는데? 어? 수류탄의 차가 움직이면서 지은 것 같은데요 님들아? 아하하하하 야 얘 내 수류탄의 차가 이거 일단 리플레이 봐야겠다 아하하하하 야 이거 내가 죽인거 아니냐 이거? 자 이치구 시점으로 볼까요? 아아 뒤에 이상한 애가 쫓아와 여기 세워가지고 라이딩을 쏴야겠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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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차를 치일지도 몰라 도망가야겠어 아하하하하 아 어디에 진짜 불쌍해지갔어 너빛니 백개감 잠깐만 대굴대굴 대굴 이 나뿌시 아아아아아 무서워 여기서 약 하나 먹어주고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흑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진짜 역대급으로 불쌍하게 죽었다 하하하하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진짜 불쌍해 하하하하 맞아 오 씨앗 여기 사람 있나봐 있어? 아니 패밍 좀만 더 안 되네 오오 오예 좋다 어? 으악 아니 얘 죽었어 주인아 없는 차한테 죽었어 아니 나 나 죽였다 운전차 없어졌어 저 앞에까지 갈걸 차 때문에 이불로 안 간건데 아니 저렇게 죽을거면 그냥 죽지 왜 차를 끌고 와가지고 나까지 죽이냐 아 나 여기까지 갈걸 나 근데 이 차 돌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아 아 얘 봐라? 얘가 혹시 내 시점에서 떨어지는게 보이거든? 하하하하 아니 난 얘가 무서워가지고 여기 있는거 내가 한 번 있는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얘한테 보이니까 어떻게 못하고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나 저거 떠도 돼 진짜 제가 떠올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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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개피 만들어와서 친구의 손을 떼면 너는 친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친구 벗어 사야겠어 아니 멜로 가져왔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됐어 진짜 잘못됐어 어떡해 어떡해 지구가 쫓아올거야 차 터진다 어떡해 제발 사람 살려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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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